쁘어? 여기가 어디예요? 우리 집 괜찮아? 네 근데 나 나 여기에 왜 있는 거예요? 별거 아니야 그냥 신경 쓸 거 없어, 너, 다는. 근데 몸은 괜찮아?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응.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. 더 자. 중요한 건 내일 얘기하고. 안 졸려. 더 자야 돼. 아, 나 머리 아픈데. 안 그래도 김 박사님 약 주고 가면서 머리 아플 거라고 했어. 이제 괜찮아질 거야. 이제 아무도 다다 못 건드리게 할게. 약속해. 어머니가 왔다 올게. 아, 너무 무서워. 못먹는 거.